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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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꽃 고인배로입니다. 반갑시다! 네, 오늘 이런 뜻깊은 축제에 함께하기로 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날씨는 좀 쌀쌀해졌지만 마음을 좀 불어분한 느낌입니다. 특별히 유네스코에 지정된 판소리 가져왔습니다. 사랑가 들려드렸고요. 바로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소리라는 소리뿐이지만 직접 글을 쓰고 곡을 쓰는 그런 소리뿐이기도 합니다. 이번 곡은 제가 직접 만든 글이고 만든 곡을 내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천천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워로 내밀고 또 아픈 곡은 슬피데 이것이 정렬인가? 숙렬이 찾아올까? 웃채채는 곧 그 모습처럼 내 흔을 찾아가니 사랑하는 아들 날도 올라 홀로 날아주옵니다 안돌아내나 삶의 아픈 곡이라 날을 도와주니 시작이 날을 도와주니 날을 도와주니 날을 도와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